이겨맹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의 로블록스 최고의 인기 게임 도어즈를 멤버분들과 함께 도어즈를 한 번도 안 해본 세 명이 있습니다 여기 뭐야? 이거 보지도 않았어요? 몰라요? 도어즈 몰라? 언니 유튜브에 올라온 거 봤는데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왜요? 재미없어요 자 어쨌든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어즈도 재미없을지 보자 자 얘들아 이 게임 처음 해보는 사람 많잖아 컨트롤을 누르면 앉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게임은 여기 1이라고 써있잖아 무려 100층까지 올라가는 게임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쉽네 문 열어야지 100층까지 열쇠를 찾아가지고 나가는 게임이란다 이런 데를 열어보면 템이 있어요 얘들아 2번 방에 도착했어 자 그리고 괴물이 나올 거 같으면 이 옷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돼 저기 이제 유로로가 엄청 가게 될 거야 저 옷장에 여기 3번이다 가자 근데 하나도 안 무서운데 미안한데 얘들아 서랍장은 어? 나도 뒤지고 싶거든 사람 손이 많아서 그래 막 다른 길이다 이거 아무래도 지하실에 내려가서 누군가를 레버를 올려야 될 거 같아 내가 오늘 가고 올까 늑대가 하자 늑대가 하자 자 문 닫을게 늑대야 문 닫을게 하고 와 올라가 아무것도 없어 늑대야 사실 아무것도 없지 않아 뭐야 유로로 지금 살짝 긴장한 거 같은데 유로로 너 혼자 여기 있어 볼래? 아니 나 쪼끔 긴장했어 와 여기 유로로 그 사진 있어 어디어디어디 야 유로로다 유로로 셀카 있어 야 이건 뭐야 음 유로로 셀카고 올라가 있고 뭔 소리에요 유로로 One Simon 유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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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s 아무것도 안보여 아 좀 불좀 켜 Haz 소진 씨 불 좀 쳐줄래? 내 램 좀 보게 야 그림이 막 바뀐다 야 웃작발이 발 적 없어 못해도 50층까진 가보자 나 이제 피가 절반밖에 남지 않았어 괜찮아 견뎌 어어 깜빡거렸다 잘있어 야야 나도 살자 나도 살자 여깄다 여벤아 미안해 여벤아 미안해 여벤아 이거 시크다 어 잠깐만 나 시크 이거 나가야 되는데 어 나 버그올렸어 뭐야 나 화면이 이상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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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차오고있어 시크가 도망가 누가 먼저 들어갔나봐 뛰어어 아니 내가 도망치다가 여기 와버렸지 뭐야 여기 어디지 아 죽었다 어후어어어 죽었네 이제 3명 밖에 안 남으니까 옷장도 널널라고 빨리 죽을 것이지 그니까 말이야 그니까 말이야 짜증나게 말이야 아무래도 쟤네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저주할거 같긴 한데 녀석들 너희들은 때문이야 머리 치가 못 둘러봐서 죽어놓고 너희들은 때문이야 아니야 난 시크한테 죽었어 그건 니 컨트롤인가? 헐 너가 첫 번째로 죽을거야 헐 49번 어? 얘들아 49번방이다 이건 뭐야 어? 그치 이거 그거 안해줘 여기는 쉬프트를 누르지 않으면 죽어 얘들아 소리 내면 죽는다 쉬프트 누르면 다녀야돼 도넛이다 앉아서 다니는거 아니야? 앉아서 다녀야돼 아니면 소리 듣고 쫓아온다 얘들아 여기서는 책을 찾아가지고 비밀번호를 여섯자리 찾는거에요 그런거에요 책은 뭘 찾아야되는데 책장에 파란색 책이 꽂혀있습니다 이런거 자 별은 별은 8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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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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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그로 끌게 아니야 너한테 가고있어 조심해 죽었어? 아니지 아니지 어 찾았다 동그라미 찾았어 0이야 0 0 0 나 죽었어 옷장에 들어가면 죽네 헐 그거 심장박동 체킹해야될걸? 어쩔수없어 댕댕아 빨리 찾자 나가자 9 5 7 8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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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9 4 10 10 9 10 10 10 10 10 10 11 죽었어! 호나랑 너무 안 남았어! 나 혼자 나왔네? 왜 주변에 취익 소리 났는데? 내가 낸 건데, 계속? 뭐? 일어나게 아, 어중마렸나봐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어디서 줄까? 나아? 이렇게? 야, 헷갈려! 취익, 취익 거리지 말라고! 오오오오! 아, 진짜! 주변을 계속 둘러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 소리가 아니... 야, 몇 층이었지 우리? 어, 지워졌어! 몇 층이지? 아, 거기로 들어왔어! 그니까 몇... 모르면 한 대 맞으면 내고 와... 28층이었을까? 어? 이거 무슨 소리지? 뭔 소리, 이거? 거 옷장에 누구 있잖아... 57층이겠지? 어, 거긴 안 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프겠다 아파 이젠 슬슬 죽을때가 됐는데 되겠다 저기있다 후 됐다 가자 다시 되돌아가야돼 뭐야 돌아가는데 됐다 어 왔다 후 후 다행이야 뭔 소리 들렸다 누가 배고픈가봐 스키 2층이야 요기는 뭐지? 아아아아아아 얘 언제왔어 너네들 왜 헷갈려쩌봐 얘 언제왔어 스크린치 아니 스크린치 언제왔어 나는 너무 다했어 아 야 아 스크린치 너네들 칭칭소리나가지고 내가 무슨소리야 우리는 치킨치킨 얘기했는데 아 나 치킨 먹고싶다구 우린 잘못없어 눈물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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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오늘도 못겼네요 눈물난다 62원비발문에서 야 우리 이거 유튜버중에서 최저야 최고 최저 기록이라고 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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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앤아 최고가 있는 이유는 최저가 있기 때문이야 맞아맞아 우리가 없었으면 최저가 없었어 뿅 구독 뿅 좋아요 떴까요 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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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